경기 시작 경기 시작 공단을 잘 만들어 상대를 적절하게 공격한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힘과 스피드를 적절히 안보여 아주 멋진 시작능이 나왔죠 딜이다 몸놀림 쭉 민첩합니다 바쿠우 쌍마축의 현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라이집 쭉 더 했으면 좋았는데요 그대로 슛 저기서 이렇게 날려버린다니 노골입니다 방금전 플레이 정말 쉬운 순간 아닙니까 보는 사람 즐겁게 해주는 그런 슈팅입니다 이런 슈팅이 많이 나와줘야 돼요 엔자마 기호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공성중앙으로 들어옵니다 전반 15분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반 15분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피에나르 순윙력 파울이군요 들어갈수록 그라카즈 자! 트루패스 차단되는군요 그라카즈 좋은 위치에서 받았습니다 벌이 뺏기지 않습니다 이것만 넘으면 고지가 앞으로 주는데요 브라질 현재 0팀 득점 없는 가운데 0대0입니다 현재 측면을 상대에게 내주는 장면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측면을 내줘도 골 에어리어 안쪽에서 수비를 해내면 다행입니다만 구멍이 생기지 않으면 장담할 수 없거든요 파울입니다 폰트 슛 크게 벗어나고 마네요 네 자신의 장점을 잘 살려낸 멋진 공격이었습니다 날카롭게 빠져들어가서 아주 멋진 슈팅까지 연결했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좋아요 홈취클 찼습니다 디다 프레핑 엽봤습니다 심박수프의 현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라질 볼 컨트롤 아주 좋습니다 라미위드 앞으로 밀어주고 라미위드 위험한 지역 핏을 울렸습니다 남아프리카공항에게 버립니다 버클리 롬베트 주황에 있습니다 아 이런 노트골입니다 남아프리카공항구 크로스 머리로 잘 받아넣는데요 네 패스도 좋았고요 받아 넣는 선수수의 슈팅도 아주 멋진 훌륭한 조합이었습니다 주황 주황 왼쪽으로 줍니다 앞쪽으로 네 주황입니다 드라타지 네 여기서 시계 이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끝까지 물을 집겨냅니다 부정확한 패스입니다 전두를 가다듬을 시간을 벌었습니다 공을 받는 피에나르 조금 길었습니다 아 동네 던수로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네 수비 시스템이 잘 먹혀들고 있죠 포춘 모리스 드라타지 자 패스받는 드라타지 한 번의 연결 좋았습니다 연결이 안됩니다 승돌입니다 아 경기장 보는 시야가 참 넓어요 때립니다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아 낯길 바르셔 슈팅이 낮음수복처럼 잘 날아갔는데 아쉽습니다 코나우드 잘 겨냥해 날린 슈트 왔습니다 라믹 안전하게 봤습니다 자 패스받는 버츈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시야가 넓지 못하네요 코나우딩요 네 수비 시스템이 잘 먹혀들고 있죠 네 전반 40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분명 바람이 있습니다 헤딩으로 막아냈습니다 자 거듭한 볼 온라인은 벗어났습니다 코노킹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경기 내용 아주 좋습니다 네 네 뭐 헤딩하는 탑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점프력이 상당히 좋아요 논베트 장끼였던 헤딩에 이언 슛이었는데 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자 패스받는 루시오 산마 축구의 현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라질 근절에게 뒤에서 공격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엔자마 오른쪽으로 줍니다 브라질 망가 보여줘야됩니다 자 여기 자마큰이 되죠 자 돌파 되지 않습니다 선시쿨 기회 문전 보나우딩요 PNR 전반전을 마칩니다 전반전 마쳤지만 아직까지 득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뭐 일단 실점하지 않는게 두 팀의 답변일 수도 있죠 서로 견제하는 듯한 느낌만이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과연 후반에는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게 될는지요 기다리기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전 끝난 현재 점수차는 없습니다 양 팀 무득점 상황에서 전반을 마쳤습니다 잠시 후에 후반전 시작되겠습니다 무반된 시작을 알리는 퀴슬이 크게 울렸습니다 가볍게 연결합니다 페나루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군요 아 체스였는데 무산되고 말았어요 버클리 들어가는 선수에게 루시아가 멀지 못하네요 빨리 끊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브 타일이 너무 길어요 연결됩니다 어디로 연결하는지요 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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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나 황킹 처리합니다. 데이다. 볼 쳐내면서 라인 아웃됐습니다. 네. 몸 널림이 아주 가벼워 보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하고 포로킥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딕 슛! 포로킥 다시 선을 뺐습니다. 선수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그댕! 크게 벗어납니다. 버클리. 오늘 경기에 대한 의욕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슛이었습니다. 네. 뭐 빗나가긴 했어도 슛을 날린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경기를 보면 넓게 합니다마는 아직 준비 슛합니다. 버클리. 득점 기회를 드릴 수 있는 지역까지 연결됐었는데요. 볼 받지 못했습니다. 아! 정말 아쉽습니다. 이슈요. 삼바 축구의 현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라질. 여기서 올라갈까요? 아! 잘 들어갔었는데요. 윈트 부족합니다. 삼바 축구의 현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라질. 그라타지. 버츈. 주막. 아하. 전혀 손발이 맞지 않습니다. 주황으로 각도 높이를 조종해봤지만 포지션 싸우면서 밀리면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슛! 아! 네. 이거 참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걸 저렇게 놓치고 가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베르트 카롤러스 브랫핑 이어갔습니다. 삼바 축구의 현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라질. 제어 호베르트. 여장의 팀 선수 찾고 있습니다. 당은 5층만 부대죠. 아! 여기서 겨울 패딩이 났습니다. 겨울입니다. 선수들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데요. 좋은 위치에서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찬스를 획득했습니다. 킥을 준비하는 선수. 프리킥의 달인. 준익료. 어떤 방향으로 노리게 되는지요? 여기서 잘 노리긴 노렸는데요. 아쉽네요. 아 이번 슛은 좀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아쉬움이 강하게 남습니다. 호베르트 카롤러스 브라인. 가카. 오른쪽으로 줍니다. 산바축구의 현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라질. 구부의 슛. 골킹캣스 골. 브라질. 승부 결정지는 중요한 골입니다. 에네르손. 모두가 기다리던 첫 골 뽑아졌습니다. 경기 흐름이. 브라질. 반직골으로 한 골 리드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이제 신중하게 경기를 시도할 필요가 있겠죠. 네. 고나우드. 일단 그라운드로 돌아왔습니다. 경기를 계속합니다. 앞쪽으로 패스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벌입니다. 0팀. 양팀 3점차 박빈의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여기서 선수로 춥니다. 아... 그래서 플립션을 참치 못하는 표정이 있는데 일단 당권기를 대비해서 선수를 교체 시킵니다. 직접 보냅니다. 엔자마 5초 꿀쿨을 합니다. 아... 정말 아쉽습니다. 아쉽네요. 시계는 후반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골 파티아웃입니다. 포베르트 카롤러스 공 이어받는 에메베손 몬베트 파울이군요. 네, 프리킥 준비하고 있는 선수는 에메베손 포춘 버클리 여장의 팀 선수 찾고 있습니다. 우측 공격해 들어갑니다. 여행군동 연선수발에 포나우딩요. 자, 안쪽에 한 명. 아, 여기서 득점을 올릴 기회였는데 이 득점 세리머니를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되거든요. 자, 파울입니다. 자, 패스 받는 하넬 마비제라 엔자마 일개 연결 연결 좋았습니다. 자, 측면에서 기회를 만듭니다. 자, 골 반대쪽으로 그대로 슛! 남아프리카고하고 구원까지 골고입니다. 슛! 골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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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툭 치고 들어갑니다. 외곽에서 갑니다. 클로스 올립니다. 아, 상반이 좋은 플레이죠? 주막 여기서 경기 종료됩니다. 브라질 한골차 승리입니다. 잘 막아냈습니다. 후반에 득점이 결승골이 된 셈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반에는 질이 한 3세점만 계속 됐었는데 다행히 후반전에 골이 터졌습니다. 브라질 팀원 모두가 혼연일치가 돼서 일본엔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경기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